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이상우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이 안개는 오늘 오전까지 지속되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먼저 전국 기온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이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4도, 대구 23도, 부산이 24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해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강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고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부산 울산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밤에 전남권 서부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북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개 현황 및 전망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이 안개는 오늘 오전까지 지속되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전망입니다. 폭랑특보가 발효된 남해동부 안쪽 먼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는 오늘까지 바람이 최대 초속 14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전부터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와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는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오늘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강원 동해안